제 23주 토라펄션 성경읽기 제 24주 토라펄션 성경읽기 제 24주 토라펄션 성경읽기 제 24주 토라펄션 성경읽기 제 24주 토라펄션 성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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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그 옷 가장자리에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요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요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폐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요아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폐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요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요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냥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괴와 그 채들과 속재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노재단과 그 노트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요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0장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괴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괴를 가리고 그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괴 위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재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재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재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거룩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요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요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괴속에 넣고 채를 괴에 깨고 속재소를 괴에 두고 또 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개를 가리니 요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요아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요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의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요아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요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요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요아의 성막문 앞에 번재단을 두고 번재와 소재를 그 위에 들이니 요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재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요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재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히고 요아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히고 요아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요아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열한기상 7장 51절 솔로몬 왕이 요아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들인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요아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요아의 언약괴를 다위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딸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해 제사장들이 괴를 매니라 요아의 계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괴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요아의 언약괴를 그 초소로 메어들였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괴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무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나온 후 요아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랩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요아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요아의 영광이 요아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의 솔로몬이 이르되 요아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오원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의 이스라엘의 오원회중이 서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아를 송축할지로다 요아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하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비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아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요아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요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요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아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요아의 언약을 넣은 괴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히브리서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보좌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곳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률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